희귀병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제시. 힘든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초공정 딸부잣집을 만나봅니다.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마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청년. 가장 두렵던 시선을 즐기게 된 외발 청년의 마술 같은 스토리. 포도과자를 굽느라 장애를 갖게 된 남자. 나눔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만났다는 조성태 씨를 만나봅니다. 1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.